서울시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여성 우선 주차구역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임산부가 탑승한 차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임산부 구역 운영에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차 대수가 30대 이상인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은 임산부 전용 구역을 확보해야 합니다.